엄마와 같이 나온거야? 이모? 그러면 모르는 사이요? 근데 아는 사이요? 예 근데 오늘같은 날 맛있는거 좀 사달라고 그래요 자 스타트할까? 시원하게 가보자고 음악이 꺼지면 시들 꺼지면 재미가 없어 자 청춘을 들려 내 청춘을 들려 수어! 아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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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리에 청춘을 돌려나오 잘못음을 따라오 흥미안 매일 세워 아 어차피 어차피 어떤 사람 계산을 낳는게 다른 세움만 할 수는 없을란느냐 청춘을 내 청춘을 어디 갔드냐 내 청춘을 돌려줘 자 선생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상춘성은 끝까지 여러분들 반납만 여러분들 반납만 많은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도 농농자 되시고 오늘도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찰물을 다오 흉내의 흉내의 내 원인이 났다 흉내의 다른 사람 세상 났들게 다른 세상 흉내의 흉내의 어떻게 않느냐 청춘을 내 청춘을 어떻게 않느냐 자, 사랑의 아들 반의 의심도 대단히 감사하고요. 오늘도 같이 즐기고, 오늘도 또 한 번씩 하시기 바랍니다. 울지마! 사툰! 사툰! 아, 히열소! 아, 또 한 번 더 우여봐. 아, 또 왕년이 깊이 없던 우여봐. 아, 또 왕년이 깊이 없던 우여봐. 네 마음을 깨울어 꽃까지 너랑 내 눈에 피 속을 꺼질며 추억이랑 한 잔 더 벌리고 한 잔 술로 어차피 인생이란 인연이 아니냐 울지마! 울기 배우러 사무처럼 울기 배우러 자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 저녁에 계시면 바로 박성협회 우리 또 60년의 젖소 적당히 가고 준비하겠습니다. 네, 순간도 마쳐보시고 아무튼 지금의 밥상에 한 두 개는 올라가야 네, 밥상입니다. 울지마! 울기 배우러 울기 배우러 프랑이 aurus 에서 울기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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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어 바보처럼 울기밤 울어 아싸 이제 시동 걸렸는데 우리 아버지 난리 나버렸네 이제 난리 나버렸네 아이고 세상에 이제 근데 그냥 다 파자이똥이 아까부터 와서 이제 어찌 이제 시동이 이제 팥동이 걸린거에요? 예